자 그럼 A코드를 가지고 보물이란 노래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4비트로 연주를 하는데 맨 처음 첫번째 줄을 먼저 연주해 볼게요. A코드 잡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스물레 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이렇게 해 놓고요 제가 A코드 딱 다시 바꿔줘요. 두번째 줄 A 둘, A7 둘, D코드가 나오는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.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놀다 보면 하루는 해서 A 둘, 세븐 둘, D코드가 짠짠짠짠 D코드 바뀌는게 조금 어려워요. 자 그럼 이제 보물이란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에 가볼게요.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넷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맘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마무리 자 그래서 보물이란 노래도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봅시다. 구독